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 전시실 3층 아시아관 인도 동남아시아실내 베트남 상설전을 확대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국립역사박물관과 체결한 전시협약을 바탕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기원전에 만든 청동북과 청동종, 발모양 도끼부터 19세기 유물까지 51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베트남 하노이 국립역사박물관은 이전에도 학술교류와 공동발굴 조사를 진행했고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은 2014년 베트남 고대 문명전 붉은강의 새벽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